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4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뻘화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뻘화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래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난해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몇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본문만큼 어려운 본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국기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읽어 내려가다가 흐름이 끊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치 불필요한 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듯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자리는 이렇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쥐짐을 내가 들었고 에그빈의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에그베서 인도하여 내겠다 라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냈다 라고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고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나는 야외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반문했습니다 모세의 핑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뿌리자 그것이 피가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자기 자신의 혀가 둔하다고 말하면서 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진노하시면서 이미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오고 있으니 그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승복하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아내인 시뽀라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장면 이전에 있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요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열심히 힘겹게 모세를 찾으시고 그를 설득해내시고는 그가 막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서는 때에 그때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의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절대 안 죽지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 물론 우리는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정말 모세를 죽이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임하고 나서 최근 방송 채널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날 때는 종종 TV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즐기는 것은 주로 스포츠였습니다 드라마보다는 저는 스포츠 보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언제나 주인공이 있고 또 그 주인공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보다 보면 때로는 너무 편파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인공 중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채널을 보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든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축구선수인 손흥민이 주인공이 될 때가 있죠 또는 추신수나 유현진이 주인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경기를 보다 보면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누구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보는 것은 늘 흥미롭고 짜릿한 느낌을 저에게는 주곤 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드라마나 소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는 분명히 죽지 않아야 하고 승승장구해야만 합니다 그는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포츠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면에서 모세는 갑자기 부상을 당하고 실려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는 항상 종잡을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본다면 마치 스포츠를 보는 것처럼 주인공이 된 듯 보이는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역사 속에서 퇴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충분히 설득하셨고 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으로 막 캐스팅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던 젊은 시절에 사실 저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저를 신학교에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저에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것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공부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인공적인 사고는 철저히 그해 여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어느 선배님이 교회학교 수련회를 떠났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슬퍼했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죽음을 피해서 왔는데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다른 주인공의 관점에서 이런 해석을 저의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니 그런 죽음까지는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허락하시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같이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형편없는 죽음을 허락하시지는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주인공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그의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에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하숙집에서 연탄가스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고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헌신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까지도 허용되고 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죽이실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독실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도 하나님은 버리시거나 죽음으로 몰아내실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렇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한 목회 현장에서 교우들을 돌보면서 저는 이러한 주연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라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하곤 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매우 결정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없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불연속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연속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를 주인공으로 놓고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의 출현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막 출발하려는데 주인공 모세가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를 주연으로 놓고 보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모세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출애국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주연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서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시고 달래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세를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모세는 나에게 유용한 일꾼이지만 내가 모세에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원인을 만들고 스스로 결과를 만드는 자다 나는 야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주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는 질그리시고 때로는 토기 장이가 얼마든지 부수어 버릴 수 있는 토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하고 또한 저도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모세는 이곳에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떠한 이유로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국기 4장 14절에 한 가지 단어 노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맥락상 연결이 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할레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레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려두셨습니다 장세기 17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레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을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레를 받을 것이라 그렇다면 모세는 할레를 받았을까요? 태어나서 목소리가 커질 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할레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바로 알아볼 만큼 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십보라는 할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어떻게 모세가 위기를 당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할레를 베풀 생각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두 아들 중 적어도 한 아들은 할레를 받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레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할레를 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살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보라는 어떻게 할레를 알았으며 그리고 또 할레를 하는 법을 알았으며 할레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게르솜이었고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은 후에 할레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2장 21절 이후를 보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게르솜을 낳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기록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엘리에셀의 이름은 출애국기 18장에 가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게르솜을 낳은 지 오랜 후에 둘째인 엘리에셀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왔을 때 처음에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임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에게 할레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믿음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바는 있었지만 선뜻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레의 경우는 첫째 아들 게르솜은 할레를 하도록 그냥 놓아두었지만 첫째 아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이후 십보라의 마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십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아들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레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만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레를 행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떠나려는 그때에 정작 그의 가정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설교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 화살은 이미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분출하는 피맛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아무런 약속이나 의무관 없이 발사를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죽이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사이에 중간의 시간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이에 중재의 시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십보라에게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안목적으로 그러한 초청으로 십보라를 이끌어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여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대사여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가정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영적인 한례를 받고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십보라와 같은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밖에 포도원 보다 먼저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포도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십보라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백성,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도 드리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